지난 토요일 사고가 나기 3시간 41분 전부터 시민들은 무려 11번에 걸쳐 참사의 가능성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사람이 다쳤다, 큰 사고가 나기 직전이다, 현장 통제가 필요하다, 심지어 사람들이 압사를 당하고 있다는 정확한 말로 시민들은 호소했습니다. 먼저 윤정민 기자입니다. 압사 경고를 담은 시민들의 신고는 저녁 6시 34분, 사고 발생 3시간 41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신고자들은 압사의 위험성을 정확히 언급합니다. 이번 참사가 일어난 곳과 같은 장소를 자세히 설명했고, 사람이 계속 밀려와 압사당할 것 같다며 통제를 요청합니다. 약 1시간 반 뒤인 밤 8시 때부터 비슷한 신고가 몰려듭니다. 사람들이 밀치고 난리가 나 다칠 것 같다, 길바닥에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사람이 너무 많아 거의 압사당하고 있다, 아수라장이라며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9시를 넘어서자 신고 간격은 2, 3분대로 더욱 좁아집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대형 사고 나기 직전이다, 진짜 사람 죽을 것 같다, 압사당할 위기라며 더욱 심각해진 상황을 계속 알려왔습니다. 사고 발생 15분 전부터 걸려온 마지막 두 건의 신고에도 압사라는 단어가 또렷히 포함돼 있었습니다. 신고자 11명의 위치는 참사 현장과 바로 주변 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비슷한 장소에서 거의 4시간 가까이 절반 이상은 압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같은 위험성을 알려온 겁니다. 신고자 가운데 희생자가 있는지 경찰은 아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 JTBC 윤정민입니다.